오픈하는 학교 귀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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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르는걸 보고 놀리느라고 이렇게 썼어요 사랑해요 아, 예쁘다. 아, 예뻐. 아 아 아 아 아 아 주먹밥을 좀 떼어나면 흫 마셔야겠다 언니 보고싶어 귀여워 귀엽다 쟤 응 저기 인기 엄청 많은데요? 응 응 이거 아니야? 저기 응 아이구 아이구 천천히 가 천천히 쫄깃하게 왜 아 너는 다른 보수 난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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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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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괜찮아 올라가봐 해도 돼 아 좀 높구나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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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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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반죽해 줬어요 julienne 시즌 그리고 이번엔 김치 researcher 내춧가루 안 분리 이거를 옆으로 생긴62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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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mute. ankind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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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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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